호빈아 고기 좀 굽자 그러면 국 부고! 밥 부고! 고기 구우면 돼? 미나리 좀 굽고! 우리 내일 아침만 하면 가는 거지 시간이 엄청 빨리 가 우리 내일 울지 않기 우식이! 울지 않기? 울지 않기? 야 너 이거 잘 구워잖아 돼지고기 잘 어? 몰라 그냥 먹어 우리가 먹는 건데 우리 근데 저녁을 진짜 잘 먹는 거 같아요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다 썰어왔어요 뭐 다 썰어? 우리 다 썰어 좀 부터 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골고뱃버 골고뱃버 맥랑젓? 많이 줬어. 갖고 갈게. 엄마, 엄마, 엄마. 뭘까? 남순 씨 씨. 밥 위에 엉덩이 부어. 누나, 근데 이거 잘했다, 진짜. 밥 더 먹을까? 이 야야. 밥을 더 먹더니. 밥 안 먹어요? 잘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조금씩 먹어요. 처음 봤어요. 잘 먹네, 우식이. 원래 우식이가 못 먹는 애가 아닌데. 우식이 불면증도 고치고. 나 지금 불면증 있어? 네. 잘 자고 있으면 지금. 여기서 고쳤어요, 지금. 잠 너무 많이 드세요. 코 가났어, 코 가났어. 진짜? 조용히 자잖아, 너. 내가 처음 봤어. 오늘 처음 본 게 참 많아. 8년 만에? 8년 만에 처음 봤어. 우식이는 8년이 지금이야? 네. 저 25, 23 때. 진짜? 닭치고 패밀리라고. KBS가 시트콘을 막 안 하다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본 거죠. 근데 시도했는데 안 됐구나. 네. 오게, 너네가 나왔구나. 오게, 너네가 나왔구나. 아. 아. 음. 우릴 근데 빼만이 같이 했다고. 작품? 또 뭐 있어? 썸마이웨이라는 드라마도. 아니, 너 나온 거야? 우식이 나왔어? 아, 우식이 나왔어? 드는데 성에 앉혀서 그냥 봄 들어 놓은 사람들끼리 나는 핑계잖아요. 기생충도 이제 우식의 언어로 나왔어. 아, 그런 거 다.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사자. 그러다 이제 여기까지 같이 왔네. 수축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대요. 응, 그래. 여행 가면 친해지지. 어, 사자. 어, 닮아 봐. 잘 자. 쉬어, 잘 자. 쉬어, 누나. 아, 따뜻해 봐, 누나. 정세. 정세. 아, Legal. 이 곡 소리가 절로 나오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너무 거기서 안에 있어도 어떡해. 우리 하루는 바꿀까요? 우리 하루 일어났어? 우식이 일어났어? 씻고 있어. 나 먼저 가있을게. 진짜? 볼 수다했어? 응. 밤 상태 좀 보려고. 알았어, 빨리 갈게. 안녕히 계세요. 짜잔. 밤. 안녕히 계세요. 300만 해도 돼. 오. 밤은 처음이라. 이거는 그거 빌 것 같아. 됐어. 밥 많이 더 가면 붙여. 오. 되게 부드러워. 막아낼 줄 같아. 임금님이 많이 손이 불편하셨나 봐요. 아, 향기가 너무 좋아요. 굿모닝 굿모닝 안 보인다, 오식아. 어? 이거 어디 있지? 나도 지금 눈이 부어서 안 보여. 너 왜 이렇게 부었어, 오늘? 너 왜 이렇게 부었어? 누가 때린 거야? 사실. 이걸로 해서 잔 것 같아, 이걸로.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만두를 두 개를 짜야 되는구나. 아, 여기다 줘도 되겠구만. 나 필요하면 불러. 뭐 할 거야? 나 저기 있을게. 너 형아 도와줘야지. 오식아. 네. 커피 터줘. 네. 나 아아. 누나 아이스? 얼죽하지. 오, 눈이 안 떠지네. 형. 진짜 부었나 봐. 오식아. 떠야 될 것 같아. 난 원래 감옥에 일해요, 형. 아이스커피 한 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어때? 좀 연한데? 연한데? 뭘 연해? 연해, 인마. 알겠어. 연하자가 급이네. 아이스커피 한 잔 나왔습니다. 네. 알겠어. 네, 예쁜 기계를 안이언다. 네. 네. 그리고 그 향이 그 냄새가 아까 주주주 계속 저어줘야 되죠? 와 곱팩이 찍었어 아 지단해야 된다든가 지단 아 맞아 우식이 뭐해요 오빠? 저을 사람 필요하지 우식아 오른쪽은 좀 더 걸쭉하네 잘할 수 있겠지? 잘할 수 있겠지? 눌러붙지만 않게 해줘 조금조금씩 하자 누나 됐어 됐어 우유 많이 넣었어 송 끝 어? 누나 맛은 다 봤어? 어? 소금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소금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간 한번 보자 그래 간 봐야지 죽은 좀 심심해야 돼 아니 죽이 아침부터 짜면 안 되잖아 단데 이거? 달아? 응 다행이네 밤이잖아 단밤 이건 약간의 침식 밋밋한 비건 맛 비건 소금? 뭐가 좀 더 이건 좀 달고 이건 좀 덜다는 느낌 어쩔 수 없어 취향의 차이라 우리 윤스테이 밤죽은 이런 맛이야 오케이 정님이 취향대로 아니 윤스테이 윤스테이 취향이면 선생님 취향 말씀 얘기하는 건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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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셰프 뭐해 우식아 네 손님들 내려오는데 손님들 내려오는데 음... breakfast is coming right away. Was it cold yesterday? I was super sweaty on my back. When you go in, I'll bring some hot tea. Okay. I wanted to add if you thought it had hot tea, I decided to drink like this. It's hot tea and hot tea. Are you going to coffee? It's proper. Yeah, just let's go. PISS song very nice. 네이스 뜨거운 물 조금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진짜 조금만 내가 괜찮은 것 같아 네 한국 음식은? 아니요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은? 아니요 몇 가지? 보라 보라 좋은 밥 밥 제가 물어보는 사람 뭐 먹는데 집에서 At home it's like a lot of fish. But I might be different here. He's coming, the boss. Thanks. Is the rest of the party coming down? It should, maybe. It's 8. Yeah, I don't know. We should come. Me? Thanks so much. Korean traditional breakfast is coming. Soup and dumpling. Mandu. Mandu. Mandu, yeah. Hello, come here.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Watch your head. Usually, if that doesn't happen to me, I am too small. Watch your head. Good morning, Nene. Is your face okay? It's freezing. From the wind. Okay. Alright. Ethan. Dublin. With some meat inside, right? Yes. So there's veggie mandu. Oh, cool. With veggie broth. Perfect. So you don't drink milk? I drink milk. No, it's okay. I think they're already preparing veggie version of that soup. Oh, well, that's good. Okay. Yeah. Even better. Thank you. Thank you. Thanks. How was your night, guys? So hot. Because I slept in the room. So weird. My back was just so hot. Yeah. I slept through. I really liked it. It was just because it was a bit too hot. And I forgot to switch off my alarm from yesterday. I never slept in the room. You're right. I was like hot asleep and I thought it's something outside. And they do like a message. Really? Oh, really? Yeah. What's the team? At 7.30. The town's room. The town's room, I think. And then I've been like, oh my god, like is there a disaster? Like, I don't know. Because you don't know. Anyway, did you hear the chicken singing? Yeah. Two. I heard him singing at two in the morning. And I was like, this is the wrong time. In reality. Trying to change. In reality, it doesn't change the wrong time. Yeah. Even chicken changes. Yeah, chicken changes. Like, the chicken changes. Alright. That's it. It's 5,000 the baby. 이 정도면 뭐 됐어. 어 여기 두 개 더 왔지? 두 개? 어. 네모로 가겠어 오늘. 이게 사과, 토마토, 당근. 토마토, 당근, 사과. 저 맛 한 마만 봐도 돼요. 유식아 내려왔어? 네. 몇 명? 여섯 명. 그 여섯 명 친구들? 응. 근데 저 밑반찬도 해야 될 텐데? 응. 지금 나 좀 손이 부족한데. 형님,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그 앞, 앞접시? 아니다, 그 뭐야. 앞반찬? 응. 밑반찬? 그거 퍼야 돼요. 응? 그거 퍼야 돼요. 앞반찬. 앞반찬. 앞반찬은 뭐야? 몰라. 제가 지금 영어 쓰다가 한국만 하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할 때. 네. 감사합니다. 13살. 역사회를 한번